안녕하세요. 고수행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초보자 문제, 아주 왕초보를 위한 문제입니다. 한이 이기는 방법 연장군으로 이기는 방법이죠. 지금 시간이 없어요. 장군당하면 끝납니다. 한이 이기는 방법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들어가는 수는 어떨까요? 쏙 숨어버리면 그 다음이 신통치 않죠? 이건 먹는다 해도 이건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먹어볼까요? 장군이 아, 이것도 안되겠죠? 그러면 거의 정답이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장군칩니다. 장군치면 이거 먹어야겠죠? 마로 먹는 수는 이렇게 장군치면 궁에 갈 데가 없죠? 그러면 궁으로 먹으면 차로 장군쳐서 어디든지 가면 이 궁을 해서 자, 바로 끝나죠? 그래서 첫 수가 이렇게 장군치는 수가 그러면 사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이렇게 차장군으로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초보 문제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